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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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1회차는 재밌게 보셨나요? 보스를 이틀만에 잡은거면 잘 잡은거죠 자 이제부터 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퀘스트를 해야 좋은 템들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걸 잡기 위해서는 하수구를 가야 되니까 하수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는 하수구 렛 고우! 오우! 야 너희들 거기서 왜이렇게... 메롱! 죽어! 죽어! 후! 피해! 후! 좋아쓰 갑시다 어우... 물속을 감수해야 돼? 아 무슨 감수가 아니구나? 오우 야... 야야야야야야야! 뭐여! 무서운 명이네? 오오... 무서운 앤데요? 오... 피해! 피해! 와아 내 피 와아 연다 치는거고 피가 싹 갇혀버렸어요 방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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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면 좋겠는데 운이 하나죠 운이 하나 운이 하나니까 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로 어 뭐야 스포 굴렀을 뿐인데 스포가 하나 나왔어요 스포 하나 먹고 야야야야야 볼까요 퀘스트 오른쪽에 가는 길 하나 있구요 여기로 뛰어내려야 되겠죠 후아 후어허 일로와 오 오케 네 짐승의 마술금속 신앙소비 더러운 피 우리는 가느다란 출류에 기다리고 있다 있었다 발부터 척추까지 경치된 상태로 아래에서 온 아름다운 소녀들을 본 적이 있다 그녀는 위에서 온 노예와 함께 떠났다 너무도 사랑하지 않을 더러운 피 쏟아진 피 너무 길다 그냥 가겠다 오우 쟤 무서워요 쟤 무서워 오우 무서우네 오우야 어 오 미안해 미안해 오우 무서워 너 오우 무서워 쟤 오우 오우 게이지 관리 진짜 힘든데요 어우 야야야 미안해 미안해 기야 오케에 오우 방어구 좋아, 방어구 좋아, 방어구 좋아 오우 마스크 좋아, 마스크 좋아, 마스크 좋아 피총다 늘어나요 여기 위에도 여기 위에도 가봐야 될꺼 아어 위에도 못가네요 위 야 얘 잡아야 되는데? 어 잠깐만 야 나 쳐 시나 뭔가를 열어주겠죠? 저기 어떻게 문 열어? 아 정말 나빴어 도끼 횃불 저리 비켜 음 여기를 못 열어요 직접 가야되는데 놓칠수가 없습니다 스포 오케이 어 피하기 오케이 재미있어요 저는 이게 게임이 참 호불호가 갈리더라구요 오 오 얘 오오 오오 미안해 오케이 오 야 쟤한테 안 맞았는데 내가 왜 너한테 맞아야 돼 조심히 가기 음 가방이 없습니다 슬슬 도구 음 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안녕 안녕 오케이 방옥 발편 방옥 보통 천리카 우선 내려가기 전에 내려가면 못 올라오니까 우선 올라가야 돼 어우 야 내가 백의 신앙이 어딨어 지금 자극제 어 어허이 음 애매한데요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으로 어차피 마을 갔다 오면 돼요 저희에겐 귀환이 있으니까요 아 떨어지고 상자 있네요 못 먹고 등불 드네 오케이 옴명 아파 야야야 야야야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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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진정해 진정해 자폭까지 자폭까지 한마리 잡았네요 바보 방옥 발편 오 좋아요 먹고 바로 기약 석판이 있는데요 지금 석판 석판 아 정말 무신론자 폭탄이죠 석판이야 모르겠네 석판 석판이 좋은건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번에는 원래 순간이동기 있네 순간이동기 신나게 빛 빛 발생 뭔지 모르겠어요 활동 오케이 오오오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아따 무섭네 활성화 시키고요 오 미안해 뭔가 보스전 같은 분위기인데 이거 지금 오 좋아요 보스전 가 어 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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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그러지마 너 너 그러지마 그러지마 음 뭐지 왠지 보스전 갈 분위기인데 이거 가자 덤벼 회복의 룬 회복의 룬 퀘스트하지 완료 못했다고 회복의 룬 으흠 자 레츠고 아 보스잖아 아 너 뭐야 찢겨진 숨겨자 아 뭐야 뭐야 피가 안다는데 왜야 어 피가 안다는데? 야 어쩌라고 피 달았어 오해 오케 케이지 오 피 안달어 어떻게 피가 좀 달라 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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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 안달어 왜 오케 오해 오 뭐야 이거 오오오 오해 아파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내 이거 들고 있는거하니 그래 이거 들고 있는거 오치 그치 그치 밑에 때려 피가 난다고 어 지금 피 안댈고 알았다 멀리있어 아케오케오케 지금 가서 때려야된다고? 오케 오케오케 오케알았어오케알았어오케 오케 쉽네 일로와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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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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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야 던져 던져봐 던져 치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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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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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네 야 맞아 피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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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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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네 원투 아아니 진짜 아아아 너무 쉬워 대장간에 세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방어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야 방어시 데미지를 입을거면 왜 차 이걸 미쳤니? 방패를 방어하려고 차는거지 뭐야 어떨결에 보스킬 했는데 여러분? 어떨결에? 양쪽으로 열심히 피하다보니까 여러분 보스킬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손쉽게 석판도 있는데 석판은 또 어딨니? 활성화하구요 일로와 너 일로와 호와아 석판? 오케이 석판 오 야 오우 양쪽에서 그냥 오케이 잡았다 오우야 피도 없어 나 피 없거든 오우야 석판 완료했고 퀘스트를 완료해야돼 퀘스트를 어떻게래 지금 보스 두마리 한마리 잡아버렸어 마을좀 갈까 음 퀘스트 한마리를 더 완료해야되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볼까요? 어차피 죽을거 같기도 하고 일로와봐 일로와봐 형이랑 놀자 이런 쉬우면 죽음이라고 자극체 오케이 나 위로 올라갈꺼야 짠 아 얘 너만 잡자 너만 피가 한통이라 하나라 무섭다 너 무섭다 아 진짜 보스보다 더 어려운거 같애 더러운 스피에 저주받은 마을이 개방되었습니다 왠지 던전일것 같았어요 보스를 잡으면은 맵이 하나씩 개방되네요 피로 물들기 악취단 화수구 좋아요 가겠습니다 포탈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구린거에요 구려 이상한 방패 고맙게 렛츠고 오케이 그쵸 불 두개 이 스테이지 첫번째 스테이지에 지금 고대 던전이 초대 스테이지에 보스가 네마리 있는거에요 네마리 에다가 최종버스 하나 이렇게 예상으론 그래요 상자 먹고 이리와 문 열리고 왜 두마리야 아까 한마리였잖아 아까 한마리였잖아 아까 한마리였잖아 야 치사하게 야 그럴래? 네 니들 이제 안 무서워 무서워 우 우 우 오케이 니들 이제 안 무서워 너 피해주고 좀 뿅 오케이 이 게임 익숙해졌어 익숙해졌어 이제 오호 미안해 허아 아 아우 정말 잠깐만 익숙해졌어 익숙해졌어 한손배기 치명타 11에 45 실수 6,4 빛 한초 실수 마이너스 3이니까 좋아요 너 잡아주겠어 퀘스트 퀘스트 모 들어와 퀘스트 퀘스트 자 게이좀 채우고 아야 아 뭐야 너 뭐니 보스모프가 더 힘들어 아 정말 뭐야 너 와 와 진짜 얘 미쳤는데 와 어렵다 얘 석판 오? 독 독 됐어요 아우 뭐가 이렇게 어려워 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너무 어렵네요 쟤가 쁙쭙쭙쭙쭙쭙쭙 쟤 스피가 다 닳아요 너무 많이 닳아수 鈼 아 articles 뭔가 있는것 같은데 석판 던질기 없어요 자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또 아파 한 마리 더 있죠? 아우 이리 와 에헤이 오 오 이리 와 오케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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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한 대씩 채취 때려줄게 오케 에헤이 퀘스트 완료 가미카제 표시 가미카제 일본 게임이야? 뭐야 이거 4칸 오케이 퀘스트 완료 해야 되는데 좀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 완료 내려가고 오케이 아우 이거 도격해오니까 이거 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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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어둠 속에서 당신의 길을 밝힙니다 오 빛 발생 오케 오호 따라다니네요 라이트 라이트 오 오케 야 게이지가 없어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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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고 자 다시부터 오케 넌 뭐니? 얜 뭘까요? 줘봐 줘봐 뭐가 됐으면 줘봐 응 아니야 자 들어가구요 뭐야 넌 뭐니 Me 오오오 어어 Obama 고마겨 오케 굿 오우 아히 오우 게이지 채우고 좋아요 레츠고 이쪽으로 길이 찾기가 진짜 힘드네 이거 잠깐만 오른쪽 길이 길이 여러개로 갈리네요 위로 가면 아까 피해 통로인가 그거고 여기는 우울한 독방 피해 물든 길 지금 두개로 나뉘네요 우울한 독방 길이 미루예요 길이 길 찾기가 참 힘들게 났어요 길이 막 여러개 있어 여러개 길이 몇개요 미안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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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열고 소울엘의 방패 오호 오호 이번에는 왼쪽으로 초 초 투사체가 있어야 되는데 투사체가 퀸 창 아야 좁지 위로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재밌어요 제 기준은 괜찮아요 제가 이런 종류를 좋아했을지 모르는 몰라도 이게 굳이 이게 위로 가야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야야야야야야 어 뭐야 뒤로 때리냐이지 상자 먹고 밑에 볼까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가는거지 이렇게 피통이 없어서 뭐 가봤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피통이 없어서 어차피 죽을 것 다 먹을까요 다 떨구니까 어차피 오케이 여기도 석판 있네 석판 꺄 어어 어어 가자 너무 약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약해요 어우 깜짝이야 스카이 더 플라잉 스카이 더 플라잉 몰라 칠수 30짜리 안쓰죠 석판 어딘가에 석판이 오 저기 석판 오 석판 순呀 패시브 치명타 확률 3승 좋아요 오델릭의 부대 보고서 이 보고서를 발견한 템플기사에게 우리는 가끔 길을 잃었지만 자리에 내고 있다 자주 되돌아erne 했으나 이 길은 다른 길보다 안전한거 같다 와 용기를 내라 하이 에이 이건 함정이라고 야.. 그렇잖아 가겠습니다 오케이 바닥이 움직입니다 바닥이 움직입니다 어 오케이 야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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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블렌의 검 한손배기 오 대장깐 기록됐으면 좋았을텐데 이야 신문작이 거저 기타깃게 이야 길 없잖아 떨어져야 된단 얘기네 야야야야야 오 어기 방황후 생겼덜 야 그거 아닌데 오 잘못됬나 어어 어о creme 불내네 그러면 좋지 포탈 써 PS survive 안되논데 아 어? 어어어 도망가겠어 전 열심히 도망가겠습니다 아하 딱 보아 꼬라지 하는게 보스 봄이죠 보통 순간에도 장치 있으면 그 다음이 보스더라구요 이거 뭐야 뭐죠 이거는? 뭐 없네요 뭐야 순간에도 어딨어? 오 여깄죠 깜짝 놀랐어요 자 보스존 오 템 주는거 보니까 누더기 어? 그래봐야 2대2잖아 좀 좋은거 좀 주지 자 가겠습니다 어차피 못 먹을거 보스모어 육체를 찢어팔기는 사형집행자 포스모어 컴온 베이비 레츠고 사형집행자 살을 찢어팔기는 자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아 덤벼 후 후 후 오케 넘겨봐 이게 다야? 어? 미안 미안 그게 다면은 그게 다면은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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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좀 민첩하구나 어어 어? 대충 알았어요 대충 오케이 여러분 전 한번 보면 한번 보면 모릅니다 하하하 한번 보면 몰라요 56개 저주받은 마을 저주받은 마을 여기에 없나봐요 챕터1에 우울한 방해 독방 왠지 이게 최종목 같지 않나요? 최종목? 최종 같아요 최종 지금 음 제가 볼때 최종 같아요 지금 다른데 보스몹을 좀 잡고 가야될 것 같아요 다른데 보스몹을 자 다른데 보스몹을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특상 하나 배워볼까요? 속도 치명타 치명타와 속도 잽싸지는게 좋겠죠? 칠.. 칠수 아 그쵸 이제 총 3개를 배워야 이게 개방이 된단 얘기죠 지금 총 3개를 배워야 정화된 마을 저주받은 마을 총 이제 스킬 밑에 걸 3개를 배워야 위에께 해방된 날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선 템 차고 템 차고 퀘스트 이번에 퀘스트 뭐 줄까요? 아 뭐 줄래? 뭐 줄래? 뭐 줄래? 대장간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내 공작에 대해 들었어 새로운 퀘스트 템플 기사여 이 임무는 꽤 특별해 우리 인력이 아주 바닥이 나서 말이야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할게 이야기를 들어줘 고대든지 그때 그곳에 주인이 있어 그의 매력적 이름은 사인 집행자 그래 방금 전에 내 죽고 온 놈이지 그래 내가 방금 죽고 온 애야 아 자극재 고분은 하나만 중단대기잖아 하나만 방오분을 채워주나 안 채우나 자 2대2 땡땡땡 뿡 좋아요 그럼 우선 다른 보스몹을 한번 잡고 가도록 할까요? 다른데로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잡는게 끝은 아니니까요 저주받은 마을 오케이 저주받은 마을 아까 스킬 하나 있었는데요 저주받은 마을 쭉 한번 가볼까요? 저주받은 마을 좋아 오케이 스포 좋아 반대쪽으로 점프 발도 시키고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봐야되요 문이 열린거에요 문이 오케이 나쁜것들 흐와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어어 그러지마아 그러지마 왜 에이이 비밀의 문이 열렸잖아 오케이 최받은 어 위 아 이 곡이고? 오오오 뭐죠 이게? 사라진 소녀로부터의 편지 첫번째 나는 추억감명이라 짓잡기 위해 돌아왔다 내가 기억하는 전부는 붉은 꽃 붉은 불꽃 붉은 피 붉은 눈뿐이다 큰데 오빠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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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기 싫어 뭔가 있는거 같애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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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석판이네? 뭐야 뭐야 데미지 증가 굳죠 템플 기사의 방패 오오 대장간에 등록은 안되네요 아쉽게도 뭐야 석판 하나 주려고 끝난거야? 어 여기도 책이 하나 있네요 사라진 소녀로부터의 편지 2 그는 내게 남은 전부였고 나는 그에게 남은 전부였다 나는 숨어있다고 도망치고 또다시 숨었다 오빠가 나를 싸우고 있는 중에도 나는 힘없는 아이일 뿐이다 곳곳에서 폭등이 일어났다 가 제인 너무 늦게 자네 어색 어서 우리 오빠는 날 위해 죽었다 천사같은 나의 오빠 로브 사랑해 영혼이 I love you forever 가자 렛츠고 좋아좋아좋아좋아요 좋아요좋아요 자 문 하나 자 비밀의 문 열려라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린거에요 비밀의 문 어디에 문이 열렸죠? 어떻게 가? 어디에 문이 열렸죠?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야죠? 어 여기 열렸네 여기 여기 열렸네 여기 뭐야 좀 색다른데 색깔이 뭐지? 유니크 모듬다 좋아 좋아 또 크죠? 어휴 어휴 방패 맞고 방패 맞고 천천히 여러분 마음 고프게 하면 안되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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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 자식아 오 개 천천히 떨어진 템바요 뭐지? 양손 강타 방어구 파편 오 굿잡 그러면은 너 버려 후 썩 항상 고 좋아 내 기수야 기수? 기수? 난 기수가 아냐 고 고 봐 앗 샤 앗 앗 샤 헉 실수가 30%짜리 어휴 자 뭐 줄래 너 하나 줘봐 좋은거 난 니가 좋은거 줄줄 알아 옳지 삼삼 제발 대장간에 등록되라잉 안되네 대장간에 등록이 안됐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저거 다 사라져요 오케이 자 문 열라 가자 다음 보스를 향해서 빠쌰 사다리 있는데 사다리 저거 어떻게 가요 자 잠시 하지마 어이 야 무조건 두대시 때려 세대 때리네 이번에는 호 무조건 2대시때ję 조심하세요 못좋아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문이 열렸나요 여기 문이 열렸나요 길이 두 갈래네요 길이 두 갈래에요 지금 길이 두 갈래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오 석판 석판을 먹기 위해서 내려가느냐 석판을 듣겠다 난 난 석판을 듣겠다 어 야 뒤쪽 발 때리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어 폭파병이란 걸 또 석판을 위해서 저는 밑을 듣겠습니다 석판을 위해서 치명타홍류선순 독실한 신자의 마정말 그들은 내가 실험체에 불과하다고 말했어 실험체? 그들은 내 몸에 많은 쇠를 박아넣었어 너무 아파 이것도 천국을 가기 위한 대가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기름의 냄새를 맡는 거만으로도 역겨워 나 무서워 난 템프를 지켜야 한다고 너네였어 난 템프를 지켜야 해 오오 생체실험당한건가 생체실험당한건가 생체실험당한건가요 생체실험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여기서 밑에 끝났어 밑에는 여기 지금 이쪽 이쪽 갈림길과 이쪽 갈림길인데 이쪽 갈림길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가자 여기 밑에는 뭐가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선 이쪽으로 가보고 호 호호 호호 게이지 채우고 오케이 오케이 마스크 어? 문이 바로 열려? 이 순간이동.. 순간이동기도 있는데? 잠깐만요 문도 있고 문도 문도 있어요 문도 오케이 오우 오우 게이지 채우고 오우 방어부 상자 호호 호호 상자 열고 신랑이비 문이 열렸습니다 호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이동 포탈이 있기를 바라며 야 문 열렸다며 어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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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가는 길 전인데요 길 잘못 왔어요 지금 완전 잘못 왔어요 지금 감옥은 거의 하나의 도시라고 하셨으면 크다 감옥이 필요하다는 건 나도 알지만 왜 이렇게 큰거지? 그건 아마도 종이장이 뜯게 돼있어 음... 가볼까요 그래도? 우울한 독방 어? 아니네요? 아 여기 위에 갔어야 되는데 위에요 위에요 음... 그래도 한번 가볼까요 또? 뱅글뱅글 또 돌아가네요 보스턴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야 저 부를래? 죽어 오 예 방어구 이쪽으로 가서 아 무서워 오 오 오 오 오 게이지 채우고 오케이 좋아 어우 아파 어우 뭐야 아 암흑도 안주죠? 거지같은 놈 방어 쏘아요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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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따라 미안해 아우 무섭쪄 아우 야 이따라 미안해 아우 무섭쪄 아우 컬러 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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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좋아요 재밌어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자 먹고 갑니다 오 반대로 나오네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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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미로가 참 진짜 아 너무 미로에요 미로 오오오 너무 미로스럽게 가요 길찾기가 아이 정말 길이 너무 미로에요 미로 길찾기가 힘들어요 소울릇게임 오 두개 오 좋아 디밀문 신앙의 힘으로 문을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디 문이 열렸을까요 위에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위에 아까 오른쪽 끝에 가겠습니다 계속 저 여기 열렸죠 여기도 또 문 열고 위로 올라가면 어딘가 또 문 열렸을텐데요 여긴가요 아닌데 ello 풀어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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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죠 열쇠value 어? 어? 뭐지?? 오오.. 좋은거 안되면 안돼 오케 오우 이런것도 있네요 오우 이상하게 다했네요 오우 열쇠 열쇠 또 떨어져 열쇠 열쇠겠죠 오우 미안해 미안해 죽어 야 아유 그냥 도망가버려 아 다시 해야돼 그럼 문 열고 하는거 다시 와 시간없건만 다시 해야돼 오케 저기가 저장하는것 같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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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쭁 메롱 야 여기 해야되는데 들어가겠습니다 보스야? 아 미치겠네 뜬금없이 보스야 야 왕의 특사 아도니아스 또 환장하겄네 휴 네이전 사람들처럼 쓸모없지 않기를 바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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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무서운 놈인데 이거 야 뭐야 뭐야 무서운 놈인데 이거 야야야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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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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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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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언제 나와 너는 야 아 미치겠네 야 미치겠네 희 그리 verse ‌ 머리까지 오면 안되지 한마미 죽었고 한마리 죽었고 한마리 죽었고 아악! 오케이 오케이 야 뭐여? 하하하하하하 쉬운데요? 뭐야... 드디어 넌 내 시간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 도전자였지도 하지만 너는 나랑 싸우지 않겠어 걱정 마, 용맹한 기사여 이 길로 계속 가면 미친 사형 집행자가 살고 있어 그는 템플의 일부를 다스리고 있고 그는 주변을 둘러봐 던전 전체가 썩어 가고 있어 이건 그의 걸작이야 넌 충분히 강해 보이는 건 지나가게 해줄게 휴 땡큐 땡큐 여러분, 어떨결에 오오 당검 32에 51 오케이 오예, 저장되는데, 여러분? 오 오 뭐야, 뭐 있다고? 오 보스 3마리 쳤지? 아, 우울한 독방 우울한 독방 우울한 독방 캐스트를 했으니까 이거 저주받은 마을 이쪽 다시 한번 가야될 것 같아요 이쪽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흠 오 오케이 뭐지 수고했다 이건가 석팡 딱 석팡까지만 해볼까요 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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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열쇠 열쇠 석판 석판 여깄네 석판 쉬운데 있는데 바로 방패 맞고 석판 오케이 석판 활성화 했으면 됐어요 여러분 체력 증가 체력 증가 자 이제 여긴 끝난거 같아요 그쵸 끝났고 다음에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저주받은 마을 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아마 여기도 보스가 한마리 있을거에요 여기 보스 잡고 마지막 이녀석 사형집행자를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영상 본이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요 자 우리는 군다이다 고맙습니다 쫙 잘 고맙습니다 허니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